PCL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국일에 위치한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체입니다. PCL은 2021년 7월 5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16.72% 하락한 5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 7일 대비 약 마이너스 2.84%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5월 11일 7만 8,5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7월 7일 만 3,5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9월 23일 868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6월 29일 4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PCL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69.06%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6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3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2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6월 15일 가장 많은 2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6월 7일 가장 많은 2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51%에서 약 0.52%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10월 27일 약 1.7% 최저 지분율은 2021년 3월 19일 약 0.13%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36억 8,266만이며, 2016년 5억 대비 약 9,018.01%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56억 7,591만원으로, 2016년 마이너스 23억 대비 약 1,177.56%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47.83%입니다. 순이익은 약 195억 874만원으로, 2016년 마이너스 23억 대비 약 933.5%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6.34%입니다. PCL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6.53배이며, 지난 2017년 마이너스 40배에 비해 약 166.32%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8.99배, 코스닥 평균은 18.17배,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평균은 마이너스 13.96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4.08배이며, 지난 2017년 10.03배에 비해 약 40.46%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2.98배, 코스닥 평균은 3.56배,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평균은 8.29배입니다. ROA는 44.79%, ROE는 53.09%입니다. PCL의 시가 총액은 5,175억 8,60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98위, 코스닥 종목 기준 179위,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기준 9위입니다. 매출액은 536억 8,26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544위, 코스닥 종목 기준 820위,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기준 9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56억 7,59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23위, 코스닥 종목 기준 169위,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기준 5위입니다. 순이익은 195억 87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03위, 코스닥 종목 기준 178위,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기준 7위입니다. 지난 4년간 PCL은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18년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10월에 23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마이너스 12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